안녕하세요 미옥이입니다. 오늘은 공간활용도를 높인 수납법으로 깔끔해진 저의 주방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주방정리의 기본은 그릇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그릇을 정리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길이 조절 때문이었습니다. 주방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에 맞게 길이를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 흔들림 없이 고정이 잘 돼서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그릇을 정리할 수 있으니 공간활용도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그릇 정리대는 굵은 그릇들을 꽂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릇을 그대로 보관하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쌓았을 때는 서로 압박이 되니까 위험하기도 해서 굵은 그릇을 꽂을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됐는데요. 파스타 접시 굵기의 그릇 3개 정도 수납 가능하고 그릇이 닿는 부분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극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백, 지퍼백 등 봉지를 사용할 때 항상 그대로 놓고 뽑아 쓰다 보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필요한 크기나 종류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비닐 정리함을 사용하고부터는 필요한 걸 한눈에 보고 바로바로 뽑아 쓸 수 있어서 찾아 쓰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지지대를 놓고 비닐봉지를 반으로 접어서 상자를 조립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봉지를 옮기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용하면서 너무 편하고 깔끔한 정리로 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정리하고 나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더라고요.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리용품 키친타월 거리죠. 저는 키친타월 전용 거리보다는 작은 용품이라도 수납할 수 있게 바스켓으로 구성된 멀티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리도 넉넉히 두 개여서 좋더라고요. 찬장 문을 열고 쓱 넣어서 손쉽게 설치하고 한쪽은 키친타월, 한쪽에는 행주를 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스켓 안에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주방장갑을 넣어두고 요리할 때 보는 작은 시계도 올려둡니다. 집게를 걸어서 남은 공간도 깨알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싱크대 수납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용품들은 이렇게 싱크대 다용도 거리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안쪽 공간이 부족해서 밖에 걸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공간이 여유로운 분들은 안으로 넣어서 사용하면 더 깔끔할 거예요. 저는 반찬통들을 싱크대 아래쪽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칸막이 없이 보관하려니 꺼내 쓰고 넣을 때마다 크기도 모양도 뒤죽박죽 섞여서 찾을 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팬트리 수납함을 활용해봤는데 구액이 나눠져서 크기와 모양별로 찾기 쉽게 수납할 수 있고 보기에도 깔끔해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은 식재료들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정리하는데도 편리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테이블 캐리어입니다. 주방에는 자리를 찾아주기 애매한 물건들이 참 많은데요. 보관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용하고 여기저기 두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한참 찾게 되더라고요. 테이블 캐리어는 그런 물건들을 한데 모아서 찾기 쉽고 보기 좋게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투명해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도 잘 보이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정리를 하면서 나도 주방도 쉼을 선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정리법으로 몸과 마음까지 편안한 주방생활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